저번에 그 개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개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폭발력을 상징한다. 여기에 하늘 천이 있죠. 그죠. 목욕탕 마크가 있고요. 하늘처럼 아니 하늘로 쫙 펼쳐지는 그런 에너지다. 그 작용을 빅뱅 당시에 생겨났던 그런 폭발력을 개수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면 이 개수 전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수라고 무한대로 웅촉된 상태. 우리는 이런 십간의 작용에 대해서 그 정체가 뭔지 밝히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 임수가 무슨 뜻이다. 막 나열을 해. 30개를 나열했다. 칩시다. 그건 무슨 재주로 외워?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임수가 무한 응축된 거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외우면 아니 외울 것도 없잖아. 이거 이해하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빅뱅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럼 무한 응축된다는 뭐지? 무언가 결과적으로 폭발력을 갖는다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임정미, 임정축 폭발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이런 간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슛을 한다. 튀어나가는 거 대단하잖아요. 누가 따라? 아마 전세계 1위일지도 모르죠. 그 튀어나가는 속도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폭발력이에요. 속에 무한대로 응축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임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면 아하 여기에는 무언가 엄청난 게 응축된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임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다쳐 봐요. 시종자가 임수에서 극도로 응축되어 있다가 봄에 인묘진에서 사정없이 힘을 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가능하겠어요? 이 임수라는 응축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 이 시종자의 숨겨진 전생의 기억이 임수를 통해서 인묘진으로 빠방빵빵 터지면서 새로운 시종자를 발전해가는 거죠. 이거 하나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는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리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걸려서 이런 의미 하나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결코 쉬운 작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냥 말하면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전이 또 이제 정화죠. 정화의 수렴작용이 임수의 응축작용을 지나 개수의 발산, 폭발력으로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이라도 기억을 해보자 이거죠. 또 다른 거 봐봅시다. 우리가 정화의 개념을 정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참 애매하긴 하죠. 모든 글자들이 그렇지만 워낙 뜻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렴과 중력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라고? 열이라고 그랬어요. 열. 수렴, 중력, 열.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자. 왜냐하면 정화가 결론적으로 임수의 그리고 개수의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인다. 이 말은 이것이 정화가 수렴작용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무한대로 무한대로 응축되어 있다가 개수에서 폭발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무한대로 폭발하니까 개수라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무슨 새로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개수는 단지 정화의 열을 임수의 응축작용을 결과적으로 폭발을 한 거라고 그럼 여기 개수에는 뭐가 있냐면 정화도 있고 임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폭발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개수 속에는 뭐가 있다? 당연히 열이 있는 거야.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이렇게 개수로 임수가 폭발했다 칩시다. 아니 이게 무슨 제주로 폭발하는 과정에 이 정화가 중력으로 물질을 만들어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지 폭발하는데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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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치는 과정에 개수에는 정화가 숨겨져 있더라 극히 일부의 열기가 숨겨져 있더라 극히 일부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개수를 개수 속에는 열기가 공간에 따라서 그 열기의 강도가 그냥 쫙쫙쫙 펼쳐질 뿐이지 극도로 웅축해버리면 임수의 어마어마한 속에 열기를 축적한 모양이 될 것이고 팽창해버리면 그 열기를 전체적으로 분산했을 뿐이고 그 중간 과정이 정화로 개수에 숨겨졌던 열기를 쭉쭉쭉 모으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 계속 정임계로 변화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다? 열기의 변화요. 열기의 변화는 뭐다? 중력의 변화고 중력은 물질의 변화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열기의 변화, 중력의 변화, 물형의 변화라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고 착각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세 개는 기억을 해야 돼. 정화의 수렴 열기가 임수로 무한응축했다가 개수로 폭발을 했는데 이 개수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정화의 열기가 숨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을 쫙 펼쳐내버리면 그 열기는 끝도로 한쪽으로 몰리면서 여기에서 극히 일부의 물질을 만든다. 고로 우주는 4% 정도의 물질밖에 없다. 지구는 우주 전체 4% 중에서 계산이 안 나온다. 얼마나 작은지, 뭔지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의 크기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지구의 현미경 100배 정도의 자세한 걸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다. 어찌 됐든 이런 4조에는 근원적인 열기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디슨, 정임 이런 것은 뭐다? 집중된 에너지인데 특히나 열의 관광, 전기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 4조 8자에는 에디슨의 4조 8자에는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저하고도 근원적인 이치를 설명하는 사주, 아니, 를 연구하는 사주는 분명하다. 특히나 정임, 이런 게 내부로 깊이 들어가죠. 재미있어요. 정임, 정미, 임종축 다 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인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연구하겠죠. 그죠.